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최강욱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두고 진짜로 잘근잘근 씹었는데 그가 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우선은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얘기를 저런 식으로 떠드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며 또 거기에 더해서 과거 본인이 검사 시절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다 잊은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인터뷰였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뉴스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비활합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떠들어댔는데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근무했을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자마자 이중적인 언행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받던 날 극존칭을 쓰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절대로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임명이 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검찰 선배들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만났더니 문재인이가 저를 처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무례한 발언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는 본인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서 사석에서 문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석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도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김은경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을 하고 윤석열 아래서 임기를 마친 것이 치욕스러웠다라는 뭐 이렇게 대통령 호칭을 빼고 이야기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본인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씨라고 칭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여태까지 최강욱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사석이든 공개적인 자리든 대통령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뭔가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석에서 문재인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들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석에서도 그러던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인사추천이 이뤄진 뒤에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후보가 부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다라고 이야기했고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청와대를 거치는 공직자의 경우 세세한 검증을 거쳐서 흠결이 없음이나 일부 흠결, 상당 흠결, 중대 흠결 등 4등급으로 분류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과정에서 갈등이라든가 태도처럼 복합적인 문제나 능력 등에 관한 것은 상당한 중대 흠결이라고 자신은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억에 윤석열 후보가 명확히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보고서는 80쪽이 넘어갈 정도로 유독 두꺼웠으며 윤석열 후보는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특수부 검사들이 일치 단결해서 한상대 검찰총장을 몰아냈을 때 주역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은 윤석열 후보가 특수부 검사로서 그동안 수사하면서 보여줬었던 잔혹한 모습이라든가 소위 사냥식 수사의 원조라고 불렸다면서 사생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공적인 활동에서 보여준 여러가지 모습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강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총장의 검사로서의 활동이라든가 특수부에서 보여줬었던 여러가지 활동들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게 수사하는 사람이고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기에는 이 정권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최강욱 본인은 2017년도에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자락이라도 권력을 쫓아서 양심을 파는 것이었는가라고 따져물었고 진짜 권력의 개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희희낙낙할 때 너희들이 보인 모습을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을 한다면서 당시에 검사였던 윤석열은 권력을 쫓지 않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검사라는 식으로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는 그렇게 검사 윤석열을 물고 빨아 대더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 편이라도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완전히 태도가 돌변을 해가지고 다구리를 쳤으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태도가 돌변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강욱이라든가 조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 검사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부당한 수사이고 잔인한 수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이라든가 최강욱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이들은 특수부 수사를 축소를 하거나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특수부를 역대 최대로 키웠고 심지어 조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 특수부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특수부 검사들을 앞세워가지고 완전히 전정권을 탈탈 털었던 것을 전국민들이 그대로 다 목격을 했는데 최강욱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대해서 저렇게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한 최강욱이 주장한 부분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해당 프로젝트의 이름이 일명 대우 프로젝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대우 프로젝트의 전반을 알 수가 없지만 제보라든가 실제 행적을 보면 대우 프로젝트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를 당시 문재인에게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으며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최강욱의 해당 발언을 들어보면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인지는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 무엇보다도 최강욱이 이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솔직히 믿음이 전혀 가지가 않고 현재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현지 국회의원으로서 이례적으로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조국 집안 아들의 인턴 증명서 위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명예훼손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2심에서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가지고 의원직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한마디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입을 잘못 놀리다가 배지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의원직이 끝물이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부끄러움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강욱은 이번 정권의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면서 정치검찰이 주도하는 검찰 조직은 정치 집단이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나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의 하나회 출신들이 금융감독원장이라든가 교육부 장관 보좌관을 군인으로 보냈는가라고 물으면서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뻔뻔하게 검사 출신들을 그렇게 정부 부처 주요 요직이라든가 기관장에 임명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강욱의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 폭망하면 문재인 정권을 빼놓을 수가 없고 교육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육부 장관을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 정권이었으며 국토부 장관 역시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완전히 비전문가인 김현미를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박사를 내버린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고 외교부 장관 역시도 통역이나 하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외교부 장관을 시켰고 솔직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 사람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도 아니었고 검찰 조직이라든가 실무나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안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안치겠다라고 나라를 그렇게 두 쪽을 내놓고 무슨 인사를 잘한 게 있다라고 최강욱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며 또 이뿐만이 아니라 현 정권을 두고 검찰 정권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시민단체라든가 운동권 낙하산들을 역대급으로 내려보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오히려 따져먹고 싶으면 최강욱이 이번 정권이라든가 윤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많아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저런 비판들을 쏟아내는 것은 알겠으나 불과 몇 년 전에 본인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것을 한 번만 되돌아보더라도 쪽팔려서 저런 행동은 못하지 않을까 싶고 최강욱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라든가 한동훈 장관하고만 마주치면 굉장히 좀 볼성사나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체면이라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강욱의 눈에는 문재인의 가장 큰 실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많은 분들은 문재인이 유일하게 잘한 것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